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bj 아거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 꽃전쟁 풀라올 특집 방송 날입니다. 오늘 역시도 재미나 암호화콘테인드 개그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고자 찾아온 bj 아거입니다. 자 오늘은 11월 20일 11시 2분입니다. 자 오늘도 아주 잼다게 한번 해보죠. 반갑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머사꽃 안녕하세요. 안녕 내 이름은 헤파라키 반가워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야 뭔가 더 커진거 같애 맵이 뭐가 문제인가 너노 착시효갈 엄청 커진거 같은데 아닌가 착시효갈 내가 너무 가까이있는건가 당연할시 퀴즈 다음에 Z로 가장 크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해상도 확인해보세요 UIV 보통인데 UIV 보통 이따가 자 아무튼 우리 멋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해바라키 선샤인 난 무슨꽃 넌 뭔꽃 할미꽃 킹맨 무슨꽃 떼라고해 떼 내 가슴에 떼를 품고있지 자 우리 반다기 안녕 악어의 숲에 나오는 어 감자꽃이야 감자꽃 얼굴이 달려있었지 그때 자 우리 달자 안녕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어제 하지 않았어 이거? 네 했어요 어제 이 노래 부르는거 같은데 내가 어제 무슨 노래 불렀지 기억 안나요? 내가 어제 무슨 노래 불렀지 기억 안나요? 하이킹 없어도 노래를 부르는구만 오늘도 회의해야되더라 아 잠깐만 어제 공주맛 쿠키라고 이 노래 부르고 플라워라고 이 노래 부르는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다른데 니 어제 공주가 꽃보다 아름다워했어 아 진짜?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 똑같은 노래 같은데 이거 아 뭐지? 아 이거 신속한 신속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왜 없겠습니까? 시스타때 뵙겠습니다 자 너블리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윷 저는 두얼굴에 꽃을 가진 너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을 어떻게 설레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자 우리 중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둥신 장신 중력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장신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중력님 아 되고 싶어하는 중력님 반갑습니다 아 되고 싶어하는 중력님 반갑습니다 이래요 게리 안녕 어마앗 꽃이네 꽃에서 땅냄새 나요 아 간만에 나왔죠 똥 아 그게 아니에요 꽃의 생김새를 봐봐요 똥냄새 풍길것같은 꽃이에요 삼시아웃 아 네요 숨어 자 우리 수님이 안녕하세요 빨간 꽃 네 안녕하세요 빨간 꽃 내복 입은 스닝입니다 저기가 할미꽃같은데 아 데드바울 아니에요 저기는 할미고 진달래에요 진달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버님 혹시 텍스토픽 받으셨나요 어 받았어 이거 뭘로 보여요 그러면 그 뭐 써 꽃 그렇네 자 골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 뜸 안녕하 뜸 아니 뜬마을이라 뜸 이제 망했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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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이 마을사람이 없뜸 도트뜸 어딨뜸 어 닌 죽지않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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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했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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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공중에 부활 못함 팀원을 빨리 뽑게뜸 자 이 꽃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가게뜸 핑맨 설명해줄것 팔 curved 내가 설명해주지 이곳은 바로 뜸왕국 자 자 만갑습니다 이곳은 뜸왕국 맞잖아 아악! 나쁜 도트뜸 여왕이 죽고 이 뜸왕국에는 봄이 찾아왔듬 하지만 무궁화가 없듬 무궁화를 찾아야 됐듬 무궁화 오늘은 무궁화를 찾으면 됐듬 무궁화다 무궁화가 어떻게 생겼음? 무궁화 못봤어요? 어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무궁화에요 무궁화같이 생겼는데 무궁화다 무궁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생겼듬 네 그리고 경험치꽃이라고 오늘은 경험치를 올리면 이렇게 생겼듬 경험치를 올리면 레벨 10까지 레벨 10이 되면 피가 두줄이 됨 오 어떻게 레벨 올려? 이거 캐면 닌첸트병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자 자 3 대 3 대 3 전쟁이고요 여러분들 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 번 돈으로 최종 승리가 뭐였지? 다 죽이면 끝납니다 장미칼로 장미칼로 죽여야지 목숨이 끊어지고요 장미칼로 안 죽일 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장미칼을 사고 다른 꽃을 사가지고 공격 무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꽃으로 돈을 벌고 꽃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꽃전쟁 컨텐츠입니다 맞죠? 자 그럼 지금부터 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사님부터 내가 뽑을 내가 뽑을땜 빨간팀 중력이 초록팀 오케이 빨간팀 빨간팀 아니면 돼 오케이 내가 한다 짠 내 차례인가 제발 나 빨간색만 안가면 돼 제발 내 차례인가 보 오케이 확률은 2분의 1이야 확률은 2분의 1 확률은 2분의 1 아 이 빠가여러랑 침이야 어 죽녀가 죽녀가 반갑다 어 아 야 죽녀가 반갑다 어 파란색 왜 이렇게 많아 어 저 한 명 뭐야 아 아 만득이구나 아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만득 중력하고 좋아 괜찮아 괜찮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만득이 안녕 안녕하세요 초록팀 상가 그린팀 참가래 참 좋았을텐데 뭐야 아냐아냐 한글이 안되는데 어떻게 참가해주세요 참가해주세요 참가 그린팀 참가 그거 슬래시 하고 치시면 되는데 다들 참가하셨나요 예 참가하시면 일로 들어가면되요 천원의 세계로 어디요 가자 으아 으아 자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빠빠 통화 네 삐삐 아 우리 상자네 통화 통화 너네가 멀어 아 삐삐인가 삐삐 아니겠지 아니겠지 삐삐 아니겠지 오케이 꽃 엄청 많네 경험치다 경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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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야돼 오케이 분홍색 튤립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거 반가워 반가워 얘들아 네 여보세요 야 경험치 포션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오 이거 빨리 레벨 10 찍자 어 레벨 빨리 10 찍자 두줄댄데 어 야 레벨 업 할 때마다 피가 한칸씩 드네 아 레알요? 어 레벨의 꽃이 어떻게 생길 수 있죠? 노란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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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들이 다 캘버리면 없는거잖아 어 그러니 야 누가 봐도 분홍색깔이 돈이 되는거 같아 분홍색깔에서 그러면은 노란색깔으면 되겠네 상점 어딘지 다들 아시죠? 상점 어딘지는 야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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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어디에 있을 줄 알거 같아 무궁화 어디에 있을거 같은데요 무궁화 어디야? 아닌가? 아 그냥 예상만 해봤어 그냥 피라미드에 뜸왕국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난 무궁화 이거 한번 찾아보고싶다 그럼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 아니 그게 무궁화를 찾자고 시작하면 다른걸 못해 아 그건 맞는거? 어 아무것도 못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돈부터 벌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냐 난 레벨 올리겠어 탱크해야지 라미는 3개 감사합니다 헉 라미는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람이는 반쉐이 야 우리 라미는 고맙습니다 게임중인은 리액션 크게 못해드려서 메니저라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와 우리 라미님 쩔어 야 우리 이걸로 빨리 부자가 되자 아니 20분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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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자라 나 한칸밖에 못들었는데 나 일곱칸 오티이 죽여 그럼 차량 이거 일단은 두줄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장미칼이 그만큼 데미지가 되려나 될걸? 안되면 만들면 돼 골드님이 두줄까지밖에 안되는거야? 네 두줄까지밖에 안되요 이거는 아깝이 더이상 못늘려요 야 일단 두줄 늘렸어 두줄 늘렸으면 이제 장비를 버려야죠 저희는 이제 야 튤립은 얼마나정도해? 튤립 이번에 단위가요 꼰이 아니라 이제 꽃구슬이라는걸로 바뀌었어요 네 꽃구슬로 근데 꽃구슬이 공통단위거든요 모든게 정확한 단위는 상점을 가면 알수있어요 그래도 정확히 몇개였지? 튤립이 이게 몇개 아 이게 상점 한번 가보죠 그냥 상점 한번 가면은 다 알수있을거 같긴 한데 어 그런가? 네네네 상점을 가봐야되긴 하겠다 꽃이 딱 두개밖에 없네 지금은 어허 어허 어 근데 이거 시간이 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꽃이 걱정하라고 이제 초반에는 비싼거 캐면 일단 머싹꽃은 어 딜러리니까 거들떠도 안보면 될거 같구요 뜬왕국에 들어왔다 오케이 야야 근데 상점이 도대체 어딨어? 상점은 그 한가운데 미니메 보시면 한가운데 있어 그니까 저기 그 타지마을 같은거 말하는거 아니야? 네 그 가운데 원래 그 오프닝 뒤에 오프닝 뒤에 네 거기에요 아 거기가 아 뜬 뜬마을 거기? 네 가운데 잠깐만 이 맵이면 여기 아이템이 있을수도 있어 뜬마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아이템이 있지않을까? 아버님 저번에 저때 저기 타지마을 궁전안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궁전안에 있지않을까요? 어? 대마초다 뭐라구요? 아 죄송합니다 어?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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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옛날에 내가 모드방송때 그거라고 했거든 아 그것도 추억이에요 아버님 어 추억 좋구요 어디로가지 아 일단 저거 상점 아 아버님 이거 미니맵 끼셨으면은 죽음포인트 뜨지않아요? 어 그럼 그 빛이 빛이 앞에가 바로 상점인데 저희 어 죽음포인트 안떠 나 양터리 쪽으로 가면 되지않냐 일단 처음에 그 타지마을로 가시면 돼요 타지마을 가서 피라미드 안에 있는거 아니야 혹시? 피라미드 안에요? 잠깐만 피라미드 저번에 용어 뭐였어? 그 용어 불러면 갑자기 열리는거 아니야?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지 이거? 어디로 올라가는거야 이거? 다음주에 꽃이 생성되기 위해 렉 걸린다는데요? 꽃 무슨 꽃 나오려나? 이거 2층으로 못 올라가는데? 2층으로 못 올라간다고요? 그거 가운데 스펀지 블럭 한번 발봐요 아 어 저거 봬 어 오 어 어디 어 어디 꽃이 64개 꽃을 한개 아 64개 핑크툴리 32개 꽃꽃은 2개 아 야 만드가 어디야 너? 어 저 상점이에요 저도 상점인데요 중앙 오면 스펀지 말 보면 돼? 어 네 여기요 여기요 아 아니 말도안되게 말도안되게 가졌나봐요 이거 봐봐요 뭐요? 원래 초반에 비싼거에요 32개 뭐여 이거 이거 64개 어느천년에 개 으아 야 일단 뭐 하나라도 사야될거 같은데 해바라기나 이거 핫도그 하나 사면은 사람들 죽이면서 얻으면 돼요 이거 빨리 얻어야겠다고 일단 야야야야 꽃 모으자 나한테 줘봐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줘봐 아 꽃꽃꽃꽃 저기 핑계님있거든요 핑계님 있어요 핑계님 핑계님 가면은 핑계님 왜 자꾸 여깄지 오케이 야 좀만 더 줘 더 줘봐 저 빨리 키울게요 지금 그쵸? 어 야 두개는 할 수 있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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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두개하면요 가죽세트에다가 그냥 핫도그 들고 사람 잡으면서 다니면 돼요 상점 앞에서 모아가지고 이거 아 근데 이게 항상 꽁수가 하지말 저런데 좀 켜놓던데 아 이거 아버님 여기다가 우클릭하시면 돼요 아 아 우클릭하면 돼? 네 이거 여기다가 우클릭 아 이건 안되네 눈잎고슬이 16개의 꽃꽃을 해바라기가 가장 좋은건 삼백초 삼백초 이거인가 삼백초는 다른거 같은데 그거 뭐에요 아버님 이거 꽃꽃을 꽃꽃을 꽃꽃을이면은 꽃꽃을 여기다가 또 표지판 우클릭하면 핫도그나 이런거 사줄 수 있어요 핫도그 핫도그 야 너 너 배트 하나 주는게 낫잖아 너도 죽이고 다녀 아 저도 죽이고 다녀 오케이 핑계님이 아까 핫도그 사왔거든요 어 핫도그 사왔다고? 네 핑계님이 어 가죽세트다 가죽세트면은 좀 싸우기 힘들지 않을까요? 꽃꽃을 하나에 가죽세트 주는겨? 어 잠깐만 아버님 뒤에서 아이템 드시면 안 될까요? 하나에 가죽세트면 개이득인데 아버님 뒤에서 아이템 드시면 안될까요? 뭔가 이상한데 제가 나 머사 가져갔어 머사가요? 아 저기 낫템 밖에 만들어 놨어 어 죽었어 머사 안돼요! 머사 죽었는데? 내가 먹었어 머사 체력이 얼마 없는거 같은데요 아버님 그런거 같아 몇대 맞으니까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저기 가죽세트 입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뭐야 핑계님이 나랑 주먹방전을 신청하는데? 담밸아 주먹으로 이겨주세요 핑계님 핫도그 있어요 없는데? 이럴때 아니고 네 무궁화를 찾아야겠어 애들 죽이거나 오케이 사람들이 안보인대 이미 수닝이다 오케이 수닝이라 수닝이라 수닝 초대종 오케이 수닝님 수닝 빠이 핑계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친절하는데요 아싸 부자됐다 나이스 ㅋㅋㅋㅋㅋ 아 이게 초반에 칼 먼저 받은 사람 무조건 유리해 이게 처음에 칼 맞는 사람이 후반까지 이게 이게 약간 수닝 없어가지고 야 일단 꽃같은거 녹아다 하고 기지에다 템 좀 놓쳐 중렬이다 중렬아 너 너 박맘 있어? 저 박맘 없어요 지금 핫도그 여기야 핫도그 여기야 핫도그 여기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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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들고다녀 오케이 오케이 야 나는 나는 꽃의 전설 무궁화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무궁화 무궁화를 찾으면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? 박언님 누날꽃도 있는데 어 누날꽃이 엄청 비싸 야 지금 나와있다고 지금? 네 누날꽃 있는데 저 봤어요 누날꽃을 찾아야되는데 누날꽃이 오오 누날꽃 얼마에요? 누날꽃이 한 8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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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세개 되지 않을까 오오 저 지금 두개 캤어요 누날꽃 누날꽃 난 못찾고 있어 아 근데 누날꽃이랑 머싹꽃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려요 어? 이제 누날꽃 많이 나올거 같아 현지 어? 드디어? 드디어? 나오나요? 렉 걸리나? 렉 좀 걸리면 될텐데 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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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꽃꽃 아 다 하얀색이야 세상이 세상이 다 꽃받이야 아니 세상이 다 머싹 아니 머싹꽃 왜 하얀색이야 머싹꽃 너무 많아 머싹꽃 좀 없애주면 안되나? 잠깐만 설마 여기 명령어치면 나오는거 아니야? 야 여기 용어만에 들어가볼까 한번? 아 예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버님 어디에요 지금? 피라미들 봐봐 아버님 꽃꽃을 다섯개 쭉쭉빵빵 살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님 잠깐만요 너 너 다 죽어 한번 뛰어내려봐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쭉빵을 샀다 장미랑 인생을 건 칼 장미 비싸? 장미 장미 장미도 장미 장미 눈알꽃이 32개 16개였나? 어? 아아아아 아버님 왜 죽었네 아 뭐 있는줄 알았네 그냥 그냥 용암이에요 그냥 용암이에요 상점으로 아무도 안오고있거든 그래서 상점으로 GC해야되는데 아무도 안오는데 다 찾고다닌거같은데요 야 왠지 이런데 숨겨놨을거같은데 무궁화야 어딘데 잘 얘네들 진짜 무궁화가 진짜 이상한데 숨겨져있어요 잘 찾아야되요 악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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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나라입니다 아 이거 저 레벨꽃도 필요한데 레벨꽃은 안나오나오네 레벨꽃은 마을이 있던데 마을에 좀 있어 제가 이 무궁 이 전설의꽃을 너무 쉽게 찾아가지고 맨날 이제 꽁꽁 숨겨놨을거같애 제발 무궁화야 어딨니 오케이 피라미드 한번 가봐야겠다 피라미드 아가님이랑 가봤어요 피라미드 가봤는데 없어 저 뭡니까 피라미드 뒷마당 과 지금 상대팀이 다 아무도 안 보이네요 맵이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근데 네 consensus privilege 악나라 좀 어동안 너무 어두워가지고 없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숨겨져있어 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맵이 엄청 넓어요 이게 나무 캐도 되나 나무? 나무 캐도 되겠지 블럭으로 쓰는 것만 될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봐야지 야 이제 미니맵에 체크를 하자 자 자 그림판 저 피라미드 뒤쪽에 있는 나무 있는 쪽으로 올라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눈알꽃 아까 보였는데 지금은 또 안보이지 여긴 X야 여긴 X 오케이 좀 확대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찾자 이 위에도 한번 뒤져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있을수도 있으니까 무궁화님 어 뭐야 깜짝이야 성당 밖에는 아니겠지 밖에는 꽃이 있긴 있는데 꽃이 있긴 있는데 뜨광공에도 한번 봐보고 나머지 그러면 샅샅이 뒤져봐야돼 꽃 찾으면서 해야돼 무궁화 못찾을수도 있으니까 무궁화 불러오래 꽃을 찾아야돼 무궁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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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고